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집두집 드디어 물레가 났네 물레 집에 와 물레 났어 이거 이걸로 해서 나중에 맛있게 그냥 이렇게 냉국 해먹어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싱싱한 진짜 싱싱한 고추도 많이 자랐고 예 그렇네요 하 정말 참 좋은 땅인 것 같아요 여기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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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 치즈 들어간 거 확실히 맛있네요 여름에 시원한 걸 먹어야 돼 에어컨 한 다음에 더운 날 오래 있으면 쓰러져 쓰러져 밖에 오래 있으면 나같이 이렇게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오래 있으면 안되네요 쓰러져 쓰러져 맛있죠? 맛있습니다 우리는 3시에 저녁 먹는다 우리 저녁 빨리 먹어야 돼 그래서 살 안 쪄 이렇게 먹으면 살 쪄 6시 넘은 몸 너무 살 쪄서 또 피곤해요? 응? 병원에서 집에 올 때 국검질 주동을 보면 너는 뭐 안 들었다 엉덩이 주사 맞으나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안 아파 안 아파? 진작 맞았어야 되는데 엉덩이 아파 아파 딱 들어왔다 하는 거 맞아야 했더니 갑자기 엉덩이가 아파 난 어깨에 오늘 주사 맞고 엉덩이에 주사 맞고 목에 넣어라 목에 주사를 목에 넣어라 목에 주사를 목에다 주사를 깐다며 자세가 자세가 잘 앉아야 여기야 안 어때? 진짜 자세가 낫으면 아멘